야, 언제 왔어? 밥은 먹었어? 우리 방금... 지금 밥이 넘어가냐? 어? 쓰러진 아빠 몇 시간 동안 욕실에 방치해뒀다며? 좀만 일찍 왔어도 저렇게는 안 됐다는데 아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? 아빠 잘못 얘기만 해봐. 엄마 절대 용서 안 할 거야. 은연이... 야, 네가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죄책감 느끼고 있거든? 안 그래도 괴로워하는 엄마를 왜 그렇게 몰아붙여? 몰아붙으려고 하니까 그렇지!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! 안 낙춰? 이거 뭐야? 엄마가 아빠한테 이어오자 그랬지? 아빠 사기 당해서 그런 거야? 그래! 그렇겠지! 엄마 성격이 안 봐도 비디오지! 어머! 이거 정말이야? 뭐야? 언니도 몰랐던 거야? 하... 정말 너무하네. 아무리 결혼 준비하느라 바빠도 그렇지. 작년 하는 게 엄마 아빠가 이지경 내 것도 몰랐단 말이야? 너 행복한 거에 겨워서 엄마 아빠는 눈에도 안 들어왔지! 야, 그만해! 왜 해? 뭐 네 언니를 잡어. 내가 잘못했다, 내가. 내가 죽일 년이다. 내가 죽일 년이다. 그만해! 한글자막 by 한효정